안녕하세요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 채널 다다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다다 스튜디오입니다 다다 스튜디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신사에서 접근성 좋은 어널러코드 세랍 97,000원 이고요. 사이즈는 프리고 지금 입고 있는 바지도 어널러코드거든요. 이건 검정색. 세랍이 97,000원이에요. 이렇게 일어서 볼게요. 아주 편하고 이게 차콜인데 차콜도 괜찮아요. 비교해서 또 다른 하나 추천할 거는 오므플리스 세랍. 어널러코드는 진짜 주름이 아니라 주름 조직감으로 짜진 원단을 사용한 거예요. 오므플리스랑 틀린 점은 일단 가격은 80만원이고 오므플리스의 주름이 어널러코드 주름보다 좀 더 굵어요. 이렇게 세랍으로 되어 있고 후드랑 오므플리스 이건 플리츠 팬츠를 이번에 처음 입어봤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하고 어떤 체형이든지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보다시피 배정남시는 배정남시대로 조세우시는 조세우시대로 각자 다른 느낌으로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게 프리츠의 매력인 것 같아요. 바지 코디할 때는 세랍으로도 좋고 믹스매치로 바지만 따라 입었을 때는 흘러내리는 듯한 내추럴한 맛 때문에 후방권 느낌이 바로 나죠. 어널러코드 주름 팬츠는 53,000원. 53,000원 따니까 전투용으로 입기 정말 좋죠. 집에서 입다가 막 나갈 때도 스웻 세랍보다는 좀 더 있어 보인다? 그런 코디로 보이더라고요. 이제 금방 더워질 텐데 여름에도 헐렁헐렁해서 시원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차콜 플리츠 팬츠가 좀 더 캐주얼하면서 더 세련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전투용 어널러코드 플리츠 팬츠는 차콜을 추천하고요. 만약 여유가 돼서 오무플리츠의 세랍으로 갈 거면 가장 기본인 블랙을 먼저 사고 다른 칼라로 가는 거 추천해요. 푸드는 세랍으로 입었을 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유니크함이 돋보이는 세랍이에요. 동생들 한번 트레이해보는 거 강추해요. 어널러코드는 오무플리츠의 감성을 가지고 와서 가성미 있는 가격에 잘 풀어내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플리츠 팬츠 세랍의 장단점은 프리사이즈인데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다는 건데 오널러코드요. 장점은 마른 체형, 등치 있는 체형 다 잘 어울려요. 진짜로. 그게 플리츠의 매력이에요. 그리고 원단 자체도 어느 정도 바디감이 있는 원단이라서 바디감도 잡아져요. 바지 프리사이즈는 28에서 34까지는 충분히 입을 수 있는 프리사이즈인 것 같아요. 플리츠 팬츠 세랍은 정말 지금부터 가볍게 너무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빨리 동생들한테 알려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영상도 짧게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모자로 떼가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으니까 그거 알아두고 오늘 컨텐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늘 처음으로 일주일에 두 번 올릴 컨텐츠를 제작해봤어요. 그거 알아두고 정말 활용도 좋은 플리츠 팬츠 동생들한테 강추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내 두개 실사 구독과 좋아요 해당 eleven 해당